다음 출연자 이번에 이윤경 씨입니다. 정해드릴 곡은 내 마음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는 아니면 생각합니다. 그대 외롭지 않으신 나를 잃으면 생각합니다. 그대 외롭지 않으신 나를 잃으면 생각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겨울 아침 그대를 신경합니다. 그대가 있어 나는 행복해 나의 사랑은 내 마음 아시나요? времена일 끄는 사랑이면 생각합니다. 그대 외롭지 않으신 나를 잃으면 생각합니다. 나를 이면 생각합니다 그대를 빌려야지 비가 오나 비오나 한결같이 그대를 신념합니다 그대가 있어 나를 못해 나의 사랑을 바라 비가 오나 비오나 한결같이 그대를 생각합니다 그대가 있어 나를 행복해 나의 사랑을 바라 나의 사랑을 바라 나의 사랑을 바라 아 좋습니다 네 아